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배달하러 가는 중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 받는 것도 좋은데 선물 주는 기쁨이 굉장하거든요 이게 아 이게 왜 이렇게 떨리냐 이게 너무 떨려요 즐겁지 않을까 뭐 까르르 까르르 하지 않을까 내 좋아하는 그 호주 형 아 나 애들 울까봐 영상고 하기부 기계체조 여자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우리 쌍둥이들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 갑니다 케이크만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케이크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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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깨끗하지 마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제 아이스크림 페이크를 먹는 시간이 있어요 먹는 시간 먹는 시간 맛있게 먹어요